이슈 속에서 돈 드는 정보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ISN 이지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참 부진합니다. 이 안에서의 이슈 체크해 보면서 우리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볼 수 있을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열어볼게요. 대체 2차 전지주는 언제쯤 반등할 것인가.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테슬라의 영향도 클 거죠. 감축 이야기 나와주면서 테슬라 이날 간밤 하루에만 11% 급락세 보였고요. 이번 달 내내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주 국내 관련된 2차 전지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골이 깊은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떻게 흐름 체크하시나요? 일단 이번 달 들어오면서 테슬라의 낙폭이 상당히 커지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우려감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CO 리스크와 감산리스크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리스크가 1월 달로 넘어가면 확대되가 된다면 테슬라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기차 전반에 대해서 위기감이 좀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10% 넘는 급락은 1월 달 테슬라의 생산 계획을 보니까 1월 20일 이후에 중국의 춘절과 맞물리면서 한 12일 정도를 공장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춘절 연휴 기간에 공장문을 닫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테슬라가 이전에는 생산이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춘절 연휴에 공장을 닫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것은 감산의 징후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12월에 이어서 1월 달도 감산이 이어진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펀더멘탈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일단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기차 전반적인 부분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도 감산되면서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올해 판매 상황을 조금 살펴본다면 사실 전기차 전반적으로 올해까지 성장률이 그렇게 낮았던 건 아닙니다. 그동안 올 초에 공급 쇼터기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생산이 저하되기도 했지만 유럽과 중국, 미국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은 성장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시장 성장세가 사실 이번 올해에는 좀 둔화가 되고 있었고 중국 시장에서 시장폭이 좀 활발하게 커졌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특색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관련된 중국의 2차전지 관련된 것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2위로 밀어내면서 사실 점유율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프를 잠깐 보면 중국 시장이 확연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는 수요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의 핵심 모멘텀이 넘어갔다라고 전기차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과연 주가 절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어디까지 하방 압력을 줄 거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일단 내년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기차, 특히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RA와 관련해서 내년 3월에 발효가 되는데 사실 원래 미국의 IRA와 관련된 법안은 12월 말에 원래 실행이 되려고 했다가 이게 내년 3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내년 3월 달로 일단 뒤로 좀 미뤄지는 부분이 좀 보여졌고요. 특히 미국이 왜 이 IRA와 관련된 법안을 내년으로 넘겼냐라고 본다면 미국의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일종의 시간 벌어주기다라는 관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대로 IRA가 발현된다면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보조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으로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 벌결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분명히 수혜는 맞는데 과연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까라는 부분이 첨예하게 사실 최근에 의견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드가 중국의 CATL과 합작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이 IRA 법안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가장 첨예하게 촉각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한국전기차 2차전지 파트너 업체에 대한 수혜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대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주가 좀 악행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내년 3월 IRA 법안이 대두되는 시점을 본다면 2월쯤에 주가는 좀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중국 업체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본 업체나 우리의 2차전지 업체들은 글로벌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중국이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늘어났던 이유는 올 한해 리튬 배터리가 거의 주류가 됐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 업체나 우리 업체들이 3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중국 업체들이 리튬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좀 이뤄왔는데 특히 올 초부터 불구졌던 안전성 관련된 문제에서 급격하게 3원계 배터리들이 위축되면서 미국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리튬 배터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중국 업체들과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이 IRA 법안과 함께 2차전지에서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이 2차전지 배터리의 이제는 어떤 성능과 관련되어 있는 고효율화 여기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2차전지가 2차전지 폭발로 있는 안전성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내년부터는 2차전지 배터리가 차별화될 수 있고 기술적인 차이가 날 수 있는 고성능화의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는데 거기서 대두되는 게 아마도 내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빠르면 이제 내년 중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이 하이니켈 배터리는 그동안 이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정하게 느껴졌던 삼원계 배터리의 불안정성에 분리막이 확연히 좋아지면서 성능을 좀 고효율화 할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발트 비율을 좀 낮추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리튬 배터리를 좀 따라잡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한 번 1일씩 충전식 할 수 있는 배터리 사용기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차이가 내년에는 2차전지에서 명함을 좀 가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도 내년 1월달 저점을 좀 지나면서 2월 전후로 저점을 형성 1분기가 가기 전에 주가는 좀 반등할 계획성이 높다. 지금까지 만약에 2차전지에서 상당히 보존하고 있으시다면 여기서 뭐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는데 외도하기보다는 내년 1월을 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해 주셨습니다. 인플렉 감축법으로 이제 반전 드라마 쓸 수 있을 것인가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한 3월 즈음부터는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2월까지는 조금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관망이겠네요. 신규 접근은 한 1월 넘어서서 2월 들어가는 초입에서 해봐야 될까요? 네.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생각해서 2월 전후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 2차전지가 지금 수급적으로 가장 크게 힘들었던 이유는 11월달 MSCI 리밸런칭이 진행되면서 대부분 이제 우리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의 패시브 자금들의 보유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시브 자금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오히려 액티브 자금들이 이걸 활용해서 차익 실현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것 때문에 지금 낙폭이 꽤 커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배당나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매도세는 조금 확연히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렇게 본다면 수급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고 하더라도 1월 중순 이후 한번 저점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전지 좀 오늘 심도 있게 깊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원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전 일감 공급에 정부가 3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관련해서 우리 원전주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원전주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체크하세요? 사실 원전주는 굉장히 모멘텀이 180도 달라졌죠. 360도 달려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 정권에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은 상당히 천덕구르기였고 여기에 원전 관련된 주들의 핵심 모멘텀은 원전 해체 쪽입니다. 어떻게 해체하고 여기에 베네피스 받을까였다면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 원전 건설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죠. 이렇게 모멘텀이 바뀌면서 핵심 주도주도 바뀌었고 지금은 이번에 나오는 원전 3조 5천억 정도 되는 정부의 지원안이 발표가 됐는데 원전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부분이고 2030년 기준에서 전원별 발전량을 한번 전망을 그래프로 잠깐 살펴보면 이전 정부가 확인이 대비가 됩니다. 원전에서는 원전의 발전량 비중이 20%대에서 30% 중반대로 올랐고요. 반년에 신재생에너지는 30%대에서 20%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구축 산업에서의 이번 십자 전력 수거안을 보면 완전히 이 부분에 역전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매년 원전을 한 개 이상 준공을 하겠다. 그리고 독자적인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번에 신한우 1호 계약처럼 원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이번 조건 쪽에서는 확연하게 원자력 관련된 부분으로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런 국내적인 이슈가 하나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모멘텀이 될 건데 사실 이제 주가 등락이 이전처럼 그렇게 급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게 양호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 원전 수주하는 과정에서 좀 보셨겠지만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의 원천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송 계기가 상당히 우리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라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차적인 부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전에 우리가 아랍의 밑에서 원전을 수주했을 때 우리가 수주를 했고 이 원천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웨스팅 하우스 사회에 어떻게 보면 기술 자문료식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 부분을 이끌어왔다면 올해부터 확연히 미국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수주에 나서면서 우리가 수주를 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 업체들이 수주를 하고 우리 기업들을 하청업체로 주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좀 불거졌고 그러면서 이전처럼 원전 해외 수주와 관련돼서 단기간에 올 7월달이나 10월달처럼 급등하는 양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전주 내에서 탑픽 종목만 좀 짧게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 괜찮나요? 일단 이제 모멘털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한전 기술이 지금은 가장 무난한 부분이고 한전 기술은 우리가 원자로와 관련된 설계와 원전 관련된 설계가 좀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전 기술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주 내에서의 탑픽까지 받아 봤네요. 한전 기술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 이슈 ISN 이지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